운동량은 늘었는데 몸무게가 늘었다 사실은 타코야키를 좀 많이 먹었다 오늘의 생은 심홍색이다 절로 오라 먹는거 아니다 섞어준다 고양이 니 맨날 누워 자는데 어떻게 근력이 그렇게 좋은데 생수 7병 마시고 당기는거다 흔한 일이다 100병까지 93병 남았다 일주일 정도 연습했을때 된 생각이 턱걸이랑은 달리 못할거 같더라 시도할때마다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 근데 웃긴게 하루 20분도 안된 시간인데 하루도 빠지지않고 매일하니까 점점 는다 유산소 하러 간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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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흠 흠 야야야야 무슨 말발굽 소리가 아 모기가 너무 많다 왼쪽에 큰 검은 고양이가 어미 고양인데 쟤는 나만 보면 다른건 안하고 엉덩이만 봐줘야 된다